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희 모든 것에 기뻐하시고 저희 전부에 행복하시는 주님 저희들로 인하여 주님의 기쁨과 행복이 매일매일 더 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당신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시간 당신께 아픔을 드렸던 일들을 헤아리고 당신을 슬프게 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신의 성심 안에 깊숙이 자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저희 모습이 당신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며 행복의 원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또 잘 계셨지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저도 또 행복해지네요 오늘은 이렇게 성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성교라는 테마를 말씀드릴 때마다 좀 망설여지게 됩니다 솔직히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뭔 이야기로 운을 떼야 할지 어떤 이야기로 채워나가야 할지 마음이 좀 뒤숭숭해집니다 뭔 이야기를 해야 제대로 정말 예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거부감 없이 주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할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이 산란해질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이 산란해지면 성경을 읽습니다 그날도 머리를 씻힐 생각으로 이렇게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 예수님께서 필리포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사실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그 옛날에 나를 따르라 했는데 세변경이 나를 따라라 수를 따르는 건 아니겠지만 따라라 따르라 표현이 좀 이상하던데 하여튼 저는 성경을 보통 읽을 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읽어 나갑니다 그렇게 읽다가 어떤 주제에 탁 이렇게 걸리면 이제 그때부터 신약 구약은 막 이렇게 그에 관련된 구절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고 직접 말씀하신 제자가 필리포 혼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요한은 필리포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필리포 사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꾸 이게 좀 궁금해야 성경을 잡고 또 일련 재미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억지가 아니라는 것은 필리포 사도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는 늘 열두 사도에 대한 이름 명단을 언급할 때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왜 유독 요한복음에만 필리포 사도의 그런 일화를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렇다고 자세하게 길게 넣지는 않지만 그렇게 적었는지를 그 이유를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락가락하고 왜 그랬을까 의문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데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필리포가 항상 거꾸로 쓰네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포가 곧 우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필리포 사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 뜻깊은 미진한 자세를 보았다거나 할까요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 뜻깊습니까 혼자밖에 대답 안 하시는지 하십니까 역시 대답이라도 이렇게 잘하겠다는 각오로 대답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뜨거운 신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일에서도 한 발 물러서서 꼭 남의 일 보듯이 하는 우리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또 나아가서 주님의 뜻에 시비를 걸기도 하고 주님의 사랑이나 능력을 의심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정말 이렇게 믿음에서 좀 그런 물러서 있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필리포 사도를 보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꼭 집어서 당신 제자로 삼으신 필리포 사도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의 면모를 짚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한복음은 필리포가 갈릴레아로 가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이 필리포를 만났다고 전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니라 가는 길에 필리포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 말씀에 또 아무런 이의 없이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보면 필리포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또 이 짐작이 틀림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가 나타나엘에게도 우리는 무쇠가 율법에 기록하고 연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라고 이렇게 정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나타나엘 그러면 아이고 또 필리포처럼 슬뜩 따라가지 않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나자레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겠소 이렇게 비아냥거리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시오 확신을 보면 알 거다 네가 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탁 네가 잘못됐다는 거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에 찼습니다 그런 확신에 찼던 저는 이런 필리포의 확신 찬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 태어났을 때 그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저는 아주 유아세를 받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렇게 교리를 주고 이러면 처음엔 어쩌면 6개월 교리 막 길다고도 하는데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반드시 길게 느껴집니까 다들 유아세를 안 받았나 말이 안 되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하는데 6개월 그 시간이 결국 길지 않다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단지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 자녀가 될 생각만 하며 기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참 그것도 신비인 것 같아요 우리 강의도 6개월인데 참 어쩌면 저는 한없이 아직 멀기만 느끼지는데 그 기쁨을 또 주위에도 숨기지 않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 하는지 확신을 갖고 있기에 누구에게나 카톨릭 신자가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권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날 여기까지 우리 모습이 필리포가 나타나엘에게 보여주었던 적극적인 성교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고 무척 기뻐합니다 매일 정말 성체조배도 하고 성당에만 살면 좋을 듯한 느낌으로 주님께서 뽑아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열심한 신자가 되리라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계속 가나요 우리는 아주 고질적인 병인데 이 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세례때 그 열망들 정말 주님과 만났던 그 열망들이 계속 간증한다면 참 신앙생활도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 순수한 기쁨과 탄탄한 믿음이 얼마 못 가서 시들시들해집니다 또 좀 더 지나면 주일민사도 꼭 매일 가져가야 되나 다들 세례받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매주 주일민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쇼핑관은 나중에 저녁 미사 가야지 이러면 또 또 그러면 그 저녁 때 되면 또 친구가 누가 손님이 찾아오고 그렇죠 하여튼 이유는 참 많아요 주일민사를 안 가야 될 이유가 또 그렇게 주일민사 참여도 짐스러울 뿐만 아니라 기도해도 별로 안 들어주는 것 같아 난 열심히 했는데 왜 기도도 안 들어주니까 야속하기도 하고 별 수 있나 기도해봐야 아무 상관없다 그런 생각하면서 이런 저런 불만을 갖게 시작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안 그렇지요 여러분 주일민사도 정말 기쁘게 먼저 가서 있고 그렇죠 여러분만 있으면 사실 강의할 필요가 없는데 방송 보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데 방송 안 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라 안 그렇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필리포 사도의 경우가 우리가 겪는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에서 필리포의 마음가짐이 보입니다 그날 요한복음에 딱 그날 예수님께서 꼭 집어서 필리포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왜 필리포에게 물어봤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사도의 아는 주님께서 필리포를 시험해 보려고 딱 이렇게 하느님도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도 많이 걸려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까? 피전 갔다 오고 이러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딱 집에 가면 가는 순간 이렇게 모든 게 다 엉망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 정말 쌓았던 그 성덕이 하루 한 시간 오라락 무너지 버리는 그렇죠? 그게 시험이에요 어쩌면 이럴 때 사실 그때 안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차 없이 깨지 버리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또 주님께서 시험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필리포 사도의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생기를 잃어가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취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굳이 물어봐서 그렇죠 때로는 어떨 때 지도자가 다 알면서도 물어볼 때 너 요즘 상태가 어떻냐고 물어보면 참 애꿎을 때도 있는데 또 엄마도 딱 알면서 자녀한테 요즘 네 상태가 어때 이렇게 엄마 알면서도 물어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을 때 필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0대라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대지도 않는 이야기 택도 없는 소리 왜 하시느냐고 주님 뭐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 내부 어쩌란 말이에요 한마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 무슨 답을 원하셨겠어요 그 순간에 정말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주님 시켜 주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할까요? 도리어 주님한테 물어봤다면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면 아마 주님께서 조처했을 건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여기에서도 신앙적인 어떤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이었으면 정말 주님께 어떻게 해서 신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보다 내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죠? 그거에 어떠면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머리에 없이 살 수 없고 논리에 없이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한 차원을 더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정말 냉정하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도대체 내 믿음으로써 내 머리로써 어떤 세상 논리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주님의 도심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날 안드레아가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진 아이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아마 주님 만큼 눈물이 났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지 정말 어떠면 주님의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아우스팅 성인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없이 창조하신 하느님 우리와 더불어 구원하신다 당신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내어놓음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내어놓은 아이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 기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기보다 정말 내가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료 나타나엘에게 우리는 그분을 보았소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필리프의 믿음이 와서 보시오 하고 거듭 설득했던 당당한 필리프의 믿음이 그렇게 허물어진 모습에 주님의 마음이 정말로 애달파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시들시들하다면 여러분은 시들시들 안 하다 했으니까 혹시 시들시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들시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얼굴을 떠올려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저 사람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고 또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필리프와 달리 어떤 면에서 주님의 갈망을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묵상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위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편 사도야는 또 다른 필리프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 사람 몇 명이 필리프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필리프가 라고 정했을 때 필리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안드레아한테 탁 하고 자기는 공문이 싹 빠지는 거라 그럼 자기가 데리고 가면 되지 왜 굳이 안드레아 사도야에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인수인계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자리에서 그런 분이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뭐 여러분 안 그렇다고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누군가 주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스님에게 물어보세요 사무제 알아보세요 안 가면 구역장한테 알아보면 좋겠다 그런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한 명도 저한테 이렇게 제가 우리 교구에 이렇게 소곤소곤 이렇게 질문 같은 거하고 답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한 분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했대 내가 예비신자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지금 교류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당에서 지금 교류반 없으니까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시부님 왜 지금 신자가 오는데 꼭 성당에 교류반이 있고 안 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럼 일단은 성당에 데리고 오고 미사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꼭 교류반이 있으면 오고 교류반이 없으면 안 와야 되는 것이 한국 천주계의 현실입니까? 라고 했을 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교류가 몰라도 당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세려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필요하고 교류 기간 가지지만 사실 또 육교를 한다고 해서 교류를 다 압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로 정말 성의를 표현하니까 영세를 입문 성사하잖아요 그렇죠? 입문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고 더더욱 자꾸만 이렇게 익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 오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성당에도 설명도 하고 또 내가 체험한 예수님도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아니면 난 몰라요 나도 대충 성당에 왔다 갔다 하지 아는 게 없어요 하고 억수로 너무 겸손하게 우리 천주계 신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정말 적극적으로 오면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하느님의 지식에 대해서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체험한 하느님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렇게 좋고 내 삶이 변화되더라 내 삶 안에 평화가 있고 정말 남을 더 생각하고 정말 보는 관점이 다르더라 옛날에는 내가 늘 남 탓 했는데 성당 다니고부터는 정말 내 탓을 하게 되고 좀 다른 관점을 보게 되더라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면 좀 적극적으로 아마 그 하느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복원보다 정말 당신의 교회를 찾고 하는 사람에게 올바르게 잘 인도해 주는 그것을 더 좋아하실 거니까 이제는 정말 신앙에 확신이 없는 것이 뭐 자랑인 것처럼 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날 필리포 사도가 그 말을 예수님께 직접 전하지 않고 안드레아를 통해서 전했던 까닭이 그는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상황을 더듬어 추리해 보면 분명한 것은 필리포 사도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 어떤 다른 어떤 행위를 하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또 뭐 아니면 뭐 안드레아가 예수님보다 좀 더 친하다고 생각했는지 뭐 첫 번째 불러던 제자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우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황님 다음에 주교님 주교님 다음에 신부님 뭐 수녀님 그 다음에 사모기원 등으로 믿음의 순서를 매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마치 교회에서 직무를 맞지 않으면 시시한 믿음으로 대충 이렇게 떼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주님 사랑에 대한 모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마치 세상에 딱 여러분 각자 각자가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정말 지극히 인격적인 그 만남인데 내가 없어도 되지 뭐 내가 없어도 본당 여러분 물론 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본당이 안 되는 거 아니지만 또 내가 있어서 본당이 또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방청객으로 안 오셨다면 저 혼자 벽 보고 했을 건데 또 뭐 내 혼자 빠져도 되겠지 하겠지만 또 있어서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전부 다 않고 고개만 갔다 갔다 하고 너무 방송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각자 각자 인격적으로 막 그 주님의 사랑을 퍼붓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푸지게 부어주시는 은총을 다만 스쳐 지나가게 하여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고자 하시는데 주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사도의 안이 들려주는 필리포 사도의 가깝한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유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예수님은 찢어지는 마음이었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그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그래도 제자들 아직까지 그 깊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좀 아이고 이 철 없는 것 둘 두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었고 그러면 쭉 당신의 세계명도 이야기하고 또 거기서 사제직도 세우고 또 성체성장도 제정하고 막 많은 것을 하면서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다 나를 정말 내 길을 따르면 생명 얻을 것이고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런 쭉 설명하는데 이 도대체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하고 토마스 하드가 처음에 뭐랍니까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 길을 알 수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갈게 길이요 나는 길이요 하니까 길을 가르쳐 돌라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라고 주님의 답을 주니까 또 필리포 사도가 톡 나서서 뭐랍니까 주님 저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하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도 손 있게 산하려는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요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는가 입으로는 믿음은 내 전부를 건 투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더 부자 될 줄 알았던 더 신나는 일만 생기기 원했던 더 더 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뤄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이미 신앙에 한당이 업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 안 계시지요 대답도 안 하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 많은갑지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지면 평화도 누리게 되고 그죠 뭐가 잘 될 거 같고 또 대부분 성당 오면 다 잘 된다 이런 식으로도 잘 꼬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안 되면 뭐 성당 오면 술도 되고 담배도 되고 이런 이야기부터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처음부터 잘 할까 너무 좋은 말로 이렇게 하기도 모르겠어요 성교 전략일 줄 모르겠지만 실제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잘 풀리지는 않잖아요 잘 풀리던가요 나중에는 승리하죠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그 과정이 세상과의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풀어나가는 그 과정과는 그러면서도 좀 이렇게 고생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과는 처음 이때 살아왔던 사고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정말 참 승리를 획득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한 번만 다 나타나면 더 잘 믿을 거다는 희한한 심보도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런 필리프의 말을 단호하게 질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지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예수님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삼일체이신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아직까지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실은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세월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유다인들도 하느님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존재를 사도들이 모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차츰 예수님이 성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또 삼일체 하느님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머릿속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도 또 유안을 삼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내 변화되어야 되고 끝내 정말 삼일체 하느님을 알게 되고 사미의 하느님이 동등한 하느님인 것을 알고 또 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들이 당신께 주신 성교 사명을 깃둥으로 흘리고 그저 내 불을 기도하고 내 가족의 안녕만을 원하는 모습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여 당신을 따르고 있다면서도 정말 그분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자꾸만 슬픔만 드리는 것이 아닐까 그럼 정말 우리가 저울이 있다 하면 여기에서 슬픔 기쁨 여러분의 저울은 주님을 향한 저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이쪽으로 그려야 되는데 하하 내가 그런 것 같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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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늘 기쁘네 연습할 때는 잘했는데 실전에서 내가 정말 이 기쁨과 슬픔의 저울이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 때문에 기쁘다 이 저울로 많이 기울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떠면 저울은 기울이는 것은 이렇게 49가 그렇고 51.1이면 여기로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해도 기울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뭐 우리 삶 안에서 100%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정말 주니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방향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 정성은 그렇게 믿음이 시원찮았던 필리포 사도가 완전히 변화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도 필리포가 성령 강림 이후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난 필리포는 머리를 아래로 한 채 십자가 형태의 십자 형태의 십자가형을 처해 순교 당했습니다 성인의 유예는 지금 로마에 열두사도 성당이 있는데 저는 사실 로마 그리그리한 제가 다녔던 학교 옆에 있었는데 참 잘 몰랐어요 그 앞에 지나가면서도 워낙에 또 로마에는 유역시가 많으니까 열두사도 성당이라서 난 생각 안 했는데 그게 필리포하고 소야고보의 유예가 묻혀 있었습니다 사도는 비록 기적적 사건의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 응답하여 땅위에 천국의 삶을 심는 작업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럼으로써 성인 반열에 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 삶을 새롭게 조명해 주는 고마운 성인이라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필리포 사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살게 해주는 성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이 비록 시원찮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주님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필리포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포 사도의 삶은 우리에게 성령의 활동하심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협력자 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협력자고 일꾼으로서 해야 될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곁에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너희는 내 안에 머무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 같은 참 사랑을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인들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한번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제가 가슴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저를 판단하지 말라고 성령께서는 일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천주교사제로 살면서 정말 주님의 도구로도 지역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물론 제가 뭐 강의를 통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지만 또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데모를 하고 다른 거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는 것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도를 바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지하철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은 제 기도 고객이 훌쩍 불어납니다 지하철 타보면 어떻습니까 오르지 스마트폰에만 열중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낮인데도 눈감고 막 자는 사람도 있고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살맞을 잃은 표정이 역력한 사람도 있고 정말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저는 성모성을 한 번 하고 또 이렇게 그렇다고 십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강보하면 제보 다 돌았다고 할 거니까 그거는 하지 못하지만 축복하소서 하는데 정말 스마트맘을 바라보는 얘기는 상대의 처지를 먼저 헤아리고 먼저 다가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이 꼴 저 꼴 보기 싫은 듯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분을 위해서는 먼저 용서하는 삶에 도전하기를 기도하고 또 무표정하게 시선이 마주치기 거북한 그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지기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당에 끌고 올 수는 없는 일이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그런다고 성과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약속을 미루고 슬슬 피하면서 핑계를 대는 통에 서로 곤란한 사이로 발전할 위험마저도 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승교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난해한 일에 대한 해법 해법은 명확합니다 뭐 주님께서 구하는 방법이니까 뭐겠습니까 나처럼 사랑하기 나만큼 행복하게 다가가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그 행복을 전해준다면 끝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오많은 인상을 다 찡그리 당기고 욕이란 욕을 다하고 목소리는 올리고 따지고 이라면 뭐라겠어요 예수님 너나 믿어라 안그러겠습니까 정말 정말 손해도 보고 그렇게 해야 그래도 늘 이렇게 친절하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누가 이렇게 한해가 차를 운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버스기사가 잘못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크락션을 올렸는데 막 기사가 5만 욕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심해서 고발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경찰이 보더만 이건 정말 기사 잘못했는데 이 정도의 잘못은 사실은 면허정지고 생계의 위험이 있습니다 면허 취소가 될 거니까 그래도 고발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마 신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그건 못하겠더라고 안 그랬습니까 뭐 정말 이렇게 화는 났지만 그래도 정말 그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고발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없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거는 또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도리어 적반하장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내가 깜빡했다라고 하면 간단한 문제를 도리어 더 화를 내고 부인도 옆에 타고 있는데 욕까지 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너무 이거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생계 문제가 걸리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가진다면 또 세상을 또 좀 손해 볼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왕에 마음 먹고 예수님을 전할 작정을 세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말 그대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재료로 사용되도록 허락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때문에 성교는 상대를 위해 나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성교 한다는 게 뭐 다 계획을 짜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나를 버리는 그런 작업 정말 시간 내고 돈 돈 쓰지 않고 그렇죠 다 바쁜데도 정말 해야 되는 것이 성교 작업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그들이 살맛이 나고 신이 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이 성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서울역 앞에서 예수 믿음은 천낭 예수 부신 지옥을 왜 시가 사람을 구찮게 하고 막 기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래 좋다 하는 그것을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성교는 대단하고 멋진 일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가장 자랑스러워 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교는 신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세상이 그분을 분신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분을 따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행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데 전부 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 산다면 그러면 다들 오려고 하겠지요 꼭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좀 손해보고 하더라도 기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런다면 서로 성당에 오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얼굴부터 좀 성인 숙소하지 말고 좀 기쁘게 살도록 노래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탓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하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누리는 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없는 복 자꾸만 돌라고 하지 말고 있는 복이라도 잘 누리면 되는데 남의 떡 보지 말고 내한테 준 떡을 고맙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세상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따돌린 당하는 원인은 결국 우리가 시시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삶이 세상에게 그분의 말씀을 궁금해해 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소망해 하지도 않게 만듭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프란체스 교황님께서는 성교란 교회의 선포가 아니고 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체험을 정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잠들어 있는 사람은 그 기쁨을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에는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것이 성교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교는 주님께 주신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사명이다 그러니까 어떠면서 교회의 본질은 내적으로는 친교를 하고 외적으로는 성교를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어떠면 두 다리로 가야 되고 두 다리가 균형적으로 맞아야 되지 한쪽이 길고 하면 짝다리를 짚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교도 중요하고 친교하는 만큼 또 성교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서 제외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요한이 들려준 빌리프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미지근한 신앙을 벗고 성교의 앞장서는 열성 신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예수님을 잘 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기차 안에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내려줄 때마다 제가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성교 인물이 다름 아니라 루카 사도가 아닐까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루카 사도는 루카 보금과 사도행전을 테오플로스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적어 내려갑니다 그렇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긴 보금을 딱 앞에 제일 먼저가 테오플로스님을 위해서 적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오플로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긴 글을 쓰잖아요 그럼 대단한 정성 아닙니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세밀하고 정성어린 길고 긴 편지를 적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루카 사도 이렇게 세상에 한 사람을 성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교가 어렵고 힘들 때 온 마음을 쏟으며 정성을 기울였던 루카 사도를 생각하면서 성령께 도움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보금의 기쁨을 다시 되찾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교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우리 안에 보금의 기쁨이 가득 차야 돼요 거기에서 넘쳐야 이렇게 전해주지 우리 안에도 보금도 시시하고 아무 와도 감흥도 없고 뭐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그것을 힘있게 남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겠어요 물론 입으로만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상대가 바보 아닌 한 이 사람이 입으로 이야기하는지 정말 확신 차가지고 신념이 가득해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정말 그래서 자꾸만 헛된 것으로 치닫는 세상이 너무 아파서 너무너무 슬픈 주님을 위로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우리입니다 또 주님을 슬프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고 그죠 잘못된 믿음으로 혼자 잘 먹는 것에 만족하고 혼자 편한 것만 바라고 원하고 있는 이기적인 신앙인들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받으신 주님께 환한 미소를 선물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 내가 좀 혼자 잘 믿는 건 남들이 어쨌든 내만 잘 믿으면 되지 이걸 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뭐 남한테 나쁜 짓 하나 뭐 내 정도 살면 되지 뭐 그런데 우리는 다만 내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도움을 베풀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거의 항상 준비되어 있어 우리가 성사를 볼 때도 그러니까 뭐 주님에서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충분히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고 또 이웃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잘 뭉개버린 그런 것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필리포처럼 떨떠름해지고 시들해지면 더더욱 강국한 기도로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믿음이 좀 시들해진다 하면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면 성체조배 더 하고 더 성경 잃고 물론 뭐 여러분 보니까 얼굴 보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런 얼굴 같은데 어쩌지 될지 몰라요 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어떤 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습관화되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렇게 그런 면에서는 좋은 습관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익숙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수련 기간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내 의지를 넘어서서 몸이 딱 따라가는 기도하는 그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배꼽 시계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기도생활도 그런 몸이 익숙해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면 정말 기도하고 시간 되면 성경 읽고 다른 일이 아무리 바빠도 애 제끼고 탁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명했던 첫 마음을 되찾아 진정한 복음성교에 앞장쓰게 되기를 삼일체 하느님께 강고기 전합니다 네 그런 첫 마음들 그렇죠 하느님께 봉헌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 그것이 정말 하느님께 가장 보기 좋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 마음을 되찾아서 주님께 봉헌하고 또 내만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당신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일에 게으름을 피우고 당신께 주신 사명에 열정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진한 신앙 성숙하지 못한 삶 탓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의 모습에 얼마나 슬프실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필리포 사도처럼 변화된 삶으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필리포 사도처럼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성교의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